안녕하세요. 배우자 보기 엉망이었던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남이 큰형만 예뻐하고 그 아래 자식들에겐 일말의 애정도 주지 않던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형제들끼리의 사이도 별로라 가족의 정을 잘 못 느끼고 자랐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번 생엔 영 가족에 대한 운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컸던 제가 고른작이 볼품없고 한심한 사람이었던 걸 보며 말입니다. 그래도 제 곁엔 단 한 사람, 너무도 착하고 소중한 아들만은 남아주었는데요. 그런 아들과의 이야기를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던 두 살 어린 아내와 스물여섯 살에 결혼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제게 야무지고 알뜰해 보였던 나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었죠. 여보 옷 좀 새로 사입어. 옷이 많이 헤졌는데 왜 같은 옷만 계속 입고 다녀? 괜찮아. 아직 입을만 해. 그리고 뭐 나야 이제 집에만 있는데 그런 내 옷보단 한 푼 두 푼 모아서 직장 다니는 당신 옷을 한 벌이라도 사주는 게 낫지. 남편 생각해 주는 건 이 아내밖에 없지?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가계부도 꼼꼼히 있으며 알뜰한 모습을 보였고 저와 애정전선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야 제 일엔 관심이 없었지만 장인 장모님께서는 늘 우리 사이 우리 사이하며 절 반기고 아껴주셨어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생긴 아들도 이듬해 태어나니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아내와 결혼한 일이라는 확신마저 들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진호야 아버지한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드려야지. 임신을 하며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벌이를 위해서요. 아내와 아들은 늘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주고 퇴근을 하면 쪼르르 마중도 나와주었는데 그 시간은 제 일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어요. 아들은 희한하게 올해 자신과 붙어있던 아내보다 저를 더 따랐습니다. 그런 아들의 배웅과 반김을 받는 일은 제게 더 없이 행복한 일이었죠. 큰 앤 아빠를 닮는다는데 우리 아들은 희한하게 당신만 닮고 난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서운해? 그래도 애가 다정하고 서글서글한 게 벌써부터 성격은 당신이랑 판박이잖아. 겉은 나를 닮고 속은 당신을 닮았나 보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은 안타깝게도 생김샌 절 전혀 닮지 않았었어요. 아내의 판박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보단 아내를 훨씬 많이 닮았다는 사실은 확실했죠. 제가 못내 아쉬운 푸념을 늘어놓을 때면 아낸 웃으며 저런 식으로 절 위로해 주곤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아들은 성격만은 저를 꼭 닮았었기에 저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긴 저를 닮든 아내를 닮든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저 내 아들이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제가 아들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했죠. 아버지, 여기 물고기 엄청 많아요. 저 물고기 잡아주세요. 아버지 혼자? 이리 와봐.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줄게. 그 다음엔 우리 진호가 직접 잡아보자. 아버지,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까부터 손 놓고 있었는데 우리 진호 자전거 타는데 소질이 있었구나. 정말요? 우와, 진짜네? 아버지, 저 자전거 혼자 타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정말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걸 전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죠. 전 입을 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뭐든 알려주고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 아내와 함께 아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엔 아들을 데리고 나가 자전거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듯 말입니다. 진호야, 넌 이 엄마보다 아버지가 그렇게나 더 좋아? 엄마도 좋은데요? 아버지가 조금 더 좋아요. 아버진 제 영웅이에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고 냈습니다. 이렇듯 아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돈독해져갔지만 슬프게도 아내와 저의 관계는 정반대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들이 일곱 살이 될 무렵부터 집에만 있기 조미수신다며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원래는 그렇게 알뜰하고 가정적이었던 사람이 제가 벌어오는 돈도 펑펑 써대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 또 구두 샀어? 대체 주부가 이런 뾰족 구두가 몇 켤레나 왜 필요한 거야? 사도 좀 나중에 사도 되잖아. 당신 새 구두 산지 한 달도 안 됐어. 주부는 뭐 구두 신으면 안 돼? 주부는 여자도 아니야? 나도 그동안 아낄 만큼 아꼈고 궁상도 떨 만큼 떨었어. 그럼 이젠 좀 누리면서 살아도 되잖아. 난 애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니 식모가 아니야. 누가 당신한테 뭘 누리지 말래? 나도 당신이 그동안 많이 아끼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거 알고 고마워도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엔 당신 하는 일에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형편에 맞게 돈을 써야지. 앞으로 진우한테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미리미리 우리 저축도 해야 되잖아. 지금 신발장도 안방에 우리 장롱도 당신이 사들인 것들로 꽉꽉 들어차 있는 거 안 보여? 애만 키우며 사느라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난다. 쇼핑을 한다 하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아내는 이내 마음이 맞는 동네 여자들까지 몇 명 사귀었더군요. 그 전엔 그래도 나갈 곳이 많지 않아 외출이 잦진 않았는데 그 여자들을 사귀고 나서부터는 아내는 틈만 나면 밖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 몰래 따라다녀 보기도 했지만 다행히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두고만 보면 안 될 것 같아 전 아내에게 화를 내고 경제권도 빼앗았던 거예요. 당신 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그 어린애 집에 방치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거 엄마 실격인 행동이야. 제발 그만 좀 나돌아다니고 애한테 신경 좀 써. 그놈의 엄마 엄마 나도 여자야.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근데 왜 당신은 날 애엄마로만 취급해? 아니 애엄마가 아니라 당신 아내로도 대접을 안 해주고 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맨날 언니들한테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알아? 하지만 아낸 저와 다투면서도 꾸역꾸역 바깥 외출을 서슴지 않더군요. 차라리 답답하면 나가서 맞벌이를 하라고 해도 경단여인 자기를 누가 취업시켜주겠냐며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죠. 구하려면 공장이든 식당이든 뭐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아내는 그냥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나 싶어 화도 나고 답답도 했습니다. 그 언니들이란 사람들을 쫓아가 화도 내봤지만 마찬가지로 속이의 경일기였죠. 돈도 돈이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내가 아들을 방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린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며 사이가 멀어져 갔지만 당시 이혼은 지금처럼 쉽지가 않던 시절이라 저는 화를 사귀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변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아들이 9살이던 해 누군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 과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야, 고대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아내를 만난 회사에서 함께 일했었던 6살 위에 이 과장님이었거든요.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축하 인사를 권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왜 저를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행색을 보아하니 코를 찌르는 술 냄새에 잔뜩 떡이 져서 비듬이 떨어지는 머리에 술에 취한 노숙자 꼴이 따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색도 그 사람이 제게 건넨 말만큼 커다란 여파를 제게 주지 못했죠.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왜 찾아오신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일이야 뭐. 3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서 회사도 그만두고 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아내한테 이혼당했다는 것 정도? 도박이요? 그리고 할 말이라는 게 무슨... 술 냄새와 찌든 내를 풀풀 풍기며 이 과장은 의아해하는 저를 굉장히 야비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시선에 슬슬 불쾌함을 느낄 때쯤 이 과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상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게 말이지? 고 대리가 들으면 뒤로 아주 까무룩 넘어갈 만한 얘기야. 바로 자네 아들에 대한 진실이거든. 네? 제 아들이요? 그래. 근데 내가 맨입으로 말 못 해주겠고 나한테 돈을 좀 줘. 그럼 내가 자네가 꼭 알아야 할 자네 아들에 대한 비밀을 모두 말해줄게. 지금 내 꼬라지 보이지? 보다시피 내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 상태라서 말이야. 대뜸 나타나서 내 아들에 대한 비밀을 말해줄 테니 돈을 달라니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지금 도박이랑 술에 쩔어서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 본데 당장 가세요. 예? 내 아들한테 비밀이 있기 뭐가 있어요? 시가 막혀서. 처음에 전 그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저 도박과 술에 미친 인간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나보다 싶어서요. 그놈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제가 먼저 뒤들어서서 자리를 뜨던 순간 뒤에서 들린 그놈의 마지막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고 대리 자넨 자네 아내를 얼마나 믿어? 미진 씨가 요즘 많이 변해서 심란하지? 근데 그게 변한 모습이 아니라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 천천히 내 말에 대해 잘 생각해봐. 나 이틀 뒤에 다시 찾아올게. 대체 그놈이 제 아내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의구심이 마구 피어오르더군요. 그래도 그냥 돈이 간절한 놈의 마지막 발악이다 생각하고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무리 아내가 변했다지만 적어도 과거의 모습만큼은 정말 사랑스럽고 착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이 되고 다음 날이 돼도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한 상상력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무턱대고 묻자니 그건 또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제 속만 까맣게 태웠죠. 결국 전 그놈이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던 이틀 뒤 그놈이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만큼만 준비한 채 그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전보다 다급한 표정으로 절 체근하던 놈에게 역으로 요구했죠. 돈은 준비했어?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나 오늘은 정말 느낌이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필이 따고 올 때 가서 한탕 해야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큰 돈을 전부 못 줍니다. 당신이 돈만 받고 도망칠 줄 어떻게 알고요? 아직 당신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도 뭔가 의심 가는 게 있어서 나랑 지금 말을 섞고 있는 거잖아? 이건 세상에 딱 한 사람 나만 고대리한테 말해줄 수 있는 진실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돈 내놔. 딱 3분의 1 드릴게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게 싫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하고 얼굴 마주할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제 말에 그놈은 벌개진 눈을 황당하다는 듯 치켜떴습니다. 솔직히 그놈만큼 간절했던 저였지만 저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느라 꽤나 애를 썼죠. 생김새가 나를 담지 않은 자식에 대한 진실을 저는 그놈이 말하려는 진실이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말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야 당장 아들과 제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했었겠지만 30년 전이었던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쉽게 친자 검사를 의뢰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었거든요.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수도 적었고 의뢰비도 당시 돈으로 수백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결과 또한 나오는데 수주 이상이 걸렸기에 속이 타들어가던 저로선 그놈의 입에서 나올 진실에 목을 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돈에 눈이 돌아있었던 그놈은 결국 제 제안을 덥썩 물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선 뒤 그놈에게 준비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세며 실실 웃던 그놈의 입에서 나온 진실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아쉽지만 뭐 어 이거라도 만족하기로 하지 그럼 간단히 말해줄게 빨리 도박판에 끼러 가봐야 하니까 자식에 대한 진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네도 예상했겠지? 자네 아들 생김새가 너무 자네를 닮지 않지 않았어? 빨리 본론만 말하시죠. 이게 본론이야. 자 내 얼굴을 봐 자네 아들이랑 꼭 닮았지?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딱 한 장 있는 내 어릴 때 사진이거든 올해로 아홉 살 된 자네 아들이랑 붕어빵이지? 자네 아들 사실 내 핏줄이야 자네 처가 연애 시어부터 자네랑 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었거든 우린 둘 다 스릴을 즐기는 타입이었어서 참 잘 맞았었어 결혼할 남자가 있던 여자와 이미 유부남이었던 남자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의 짝이었지? 그놈은 비열하게 웃으며 제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 흑백 사진 속에 어린 그놈의 얼굴은 절망적이게도 절망적이게도 정말 제 아들과 똑 닮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의 주장에 의하면 저와 연애 시절부터 아내는 유부남인 그놈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 사진을 보고 다시 제 아들을 떠올려보니 그놈과 아내의 얼굴을 섞어놓으면 딱 아들의 얼굴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놈은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까지도 한동안 만남을 이어갔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아들이 제 핏줄인지 그놈 핏줄인지 그 두 연놈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며 그 어린 아기 얼굴에서 자꾸 그놈의 얼굴이 보이자 그제야 그 두 연놈은 아이가 그놈 핏줄인 걸 알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아무리 스릴이 좋아도 역시 최고로 좋은 건 안정감이잖아 혹시 애가 자네 핏줄이 아닌 게 밝혀지면 나도 자네 쳐도 좋을 게 없으니까 우린 그쯤에서 그만 불장난을 정리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절대 서로의 앞에 다시 나타나 서로의 인생을 꼬지 말자고 약속했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 진실을 털어놓는 거야 왜 돈 때문에 이 도박 중독자 자식아? 맞아 돈 때문이야 그리고 이미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딴 여자가 잘못되든 말든 알 게 뭐야 솔직히 처음엔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갔었는데 아주 볼만하더만 결혼 후엔 정숙하고 알뜰한 여자인 척 가식 떨면서 사는 것 같더니 그 몇 년 새 자네 앞에서 본성을 다 드러냈다면서 그 여자가 이젠 이 결혼 생활도 질린다고 어찌나 투덜대던지 그리고선 돈을 안 내놓으면 자네한테 모든 사실 다 폭로해버린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자긴 겁이 하나도 안 난다나 어쩐다나 정말 대단한 여자야 안 그래? 자네 완전히 똥 밟은 거야 전 더 이상 그놈에게 존대말을 쓰고 싶지도 않아 반말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가곤 했었지만 더욱 엄청난 진실에 제 입은 다물릴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그놈은 제가 멍해져 있는 사이 슬금슬금 절친하쳐 이만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군요 그럼 난 이만 갈게 돈도 받았고 약속대로 진실도 다 얘기해줬잖아 그럼 우리 사이의 계산 다 끝난 거지? 가긴 어딜 가 감히 유부녀랑 붙어먹고 지 자식을 뻐꾸기처럼 나한테 넘겨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전 그놈의 머리채를 꽉 붙들어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인지 힘이 약해졌던 그놈은 맥없이 비명환 지르며 버둥댔어요 이 버러지 자식아 가정에 있는 놈이 지 처자식을 두고 헛짓거리를 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벌받을 짓인데 평생 모른 척하며 살던 자식을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 돈 다시 내놔 내가 그동안 네 놈 자식을 키워준 양육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들어? 너 같은 놈은 아주 곤죽이 돼봐야 돼 놔! 놓으라고! 이건 정당한 거래인데 왜 돈을 줬다가 뺏으려고 들어? 놔! 나 이 돈 없으면 안 돼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도박하러 간다며 그럼 곧 잃을 돈인데 뭐가 안 돼? 그리고 너 평생 내 아들 앞에 침부랍시고 나타날 생각도 하지마 알았어? 그땐 이렇게 머리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아주 끝내버릴 줄 알아 저는 끝내 돈을 내놓지 않으려던 그놈에게서 기어코 다시 돈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돈을 받아내야 될 판에 그 돈을 제가 정신 나갔다고 순순히 돌려서 보내주겠습니까? 게다가 이대로 만약 그놈에게 돈을 줘서 보내면 그놈이 절 우습게 알고 나중에 성인이 된 제 아들까지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니라고 한들 아버진 제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 여전히 아들이었거든요 돈을 빼앗은 전 그제야 그놈을 바닥에 팽개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매운 맛을 보고 싶냐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놈은 엉엉 울기까지 하며 주랭랑을 쳐버렸죠 당신 그 자식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정말 당신 날 기만하고 그놈하고 붙어먹었던 거야? 그날 집으로 온 전 아들이 듣지 못하게 안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최근했습니다 그놈이 찾아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아내는 이미 예상한 일인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그 자식이 결국 당신 찾아갔었구나 그래 그랬어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알았다고 한들 뭘 어쩔 건데? 뭐? 그렇잖아 이미 헤어진 지 오래니 간통 공소쇼 기간도 지나서 간통으로 고소도 못할 테고 당신 유언밖에 할 게 더 있겠어? 그리고 우리 애가 그놈 애일 수도 있지만 진짜 당신 애일 수도 있잖아 그놈 어릴 때 사진이랑 우리 애랑 완전 판박이던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그놈이 나 찾아오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찾아가서 그 사진도 보여줬다며 만에 하나 그렇다는 거지 만에 하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잘됐네 어차피 요즘 우리 사이도 안 좋았는데 이만 이혼하면 되겠네 당신이 선택해 그냥 참고 살던가 이혼하던가 애도 당신이 참고 당신애를 쭉 여기고 살 수 있다고 하면 키우고 아니면 그냥 고아원에 버려버려 난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저런 혹덩이 달고 살 생각은 전혀 없거든 뭐? 애를 버리겠다고? 당신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럼 저 딴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된 애 때문에 아직 앞길이 창창한 내 인생을 망치라고? 난 원래부터 제 마음이 안 들었어 쟤 때문에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그래서 가뜩이나 정도 안 가는 마당에 엄마인 나보다 아빠인 당신만 졸졸 쫓아다니던 쟤한테 내가 뭐 모성애 같은 게 생겼겠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집에 악말를 들였구나 당신 다른 사람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다 나중에 큰 코 다쳐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 아들을 이렇게 대하면 정말 천벌받는다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등 뒤에서 훌적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싸움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불행하게도 제 뒤에서는 언제 문을 열었는지 문고를 손에 쥔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아니야 진호야 그 엄마랑 아버지랑 그냥 장난치고 있었던 거야 어? 우리 아들 울지마 거짓말 저 다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저 버리실 거예요? 버리긴 누가 널 버려 진호 넌 이 아버지가 눈 감을 때까지 아니 감고 나서도 언제까지나 이 아버지 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어? 피도 안 섞인 사이 아버진 무슨 눈물 겹다 눈물 겨워 난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애는 절대 안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애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떠넘기기만 해? 바로 확 고아원에 버려버릴 테니까 애 듣잖아 조용히 안 해? 저는 이미 모든 대화를 들은 듯한 아들을 달래려 허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엄마라는 사람이 애 앞에서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전 아내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제게 뺨을 맞은 아내의 이어진 행동이었죠 악담도 들어주고 뺨도 한 대 맞아줬으니까 다 됐지? 아 진짜 짜증나 이딴 결혼 애초에 내가 왜 해서 이 고생인지 이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 이딴식의 말을 늘어놓은 아내는 도리어 자신이 씻깃되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제게 우선이었던 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린 아들을 안고 달래는 일이었어요 울지마 우리 아들 괜찮아 이런 모습 보여서 아빠가 미안해 아부지 제발 저 고아원에 버리지 마세요 저 아버지가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네? 앞으로도 착한 아들이 될게요 이눔아 네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넌 내 아들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넌 이 아버지가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어? 비록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들 아들은 아홉 해 동안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운 제 자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절대 고아원에 보낼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분명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아내에게 아들을 맡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패인이 된 친부라는 인간에겐 더더욱이요 이후 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간통죄로 그들을 처벌하기엔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기에 저는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겨받고 다다리 양육비와 위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저는 거금을 들여 저와 아내, 아들과 그놈의 유전자 검사를 모두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할 머리카락을 뽑기 위해 그놈의 머리채도 휘어잡았었던 거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아들이 제 친자의 신락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오래 기다려 받은 결과는 역시나 절망적이었고 그 사실을 토대로 전 아내에게 위자료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안타깝게도 소송을 걸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놈에게도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기 위해 그놈을 수소문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인 그놈에게 받아낼 건 없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그렇게라도 한 번 더 보복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놈은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건지 주민등록번호도 이미 말소된 상태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변호사에게 소송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전 그놈을 찾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놈의 소식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자네도 참 너무하네 아무리 우리 딸이 잘못했어도 한 번쯤은 용서해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는 장인 장모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제가 두 분께 얼마나 아들처럼 잘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 탓하세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네요 충고 하나 해드리죠 딸 교육 잘 좀 시키세요 두 분이 이렇게 자식을 감사버릇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자란 거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더니 제가 그토록 잘하려고 노력했던 장인 장모는 저에게 전화해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저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것을 끝으로 그 한심한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후 전처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그둘이 중매로 만났다고 하는 걸 보니 이혼 전에 바람을 피운 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참 대단한 여자이지 않나요? 양육비 문제로 당신하고 오래오래 엮인 채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받고 애 문제로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평생 없었으면 좋겠어 그때 전처는 절 찾아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일시불로 계산해서 건넸어요 재혼할 남자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 돈을 내어줬다면서요 기가 막혔지만 오히려 잘됐다 싶기도 하더군요 아이가 전처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지라 저도 웬만하면 전처와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욕지거리를 한 바가지 날려준 뒤 그 돈을 받고 전처와의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들과 둘이서 더욱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빨리 제가 돌린다니까 언제 세탁기 돌리고 다 계기까지 하셨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버지가 뭐든 다 안 해주셔도 될 나이라고요 네가 마흔이 되고 오십이 돼봐라 내 눈에 항상 어린애로 보이지 그냥 내가 아마 이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 내 손으로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교복도 다려주고 하는 소소한 것들 말이다 그게 이 아버지가 사는 낙이란다 제 친자식이든 아니든 아들은 여전히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 아들에게 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만큼 두 배 아니 세 배로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플 땐 너무 착한 성격 때문에 제게 미안해하던 아들의 모습을 볼 때였죠 늘 죄송해요 아버지 친자식도 아닌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얼른 커서 꼭 이 은혜 갚을게요 너 그놈의 친자식이니 뭐냐 하는 말 아버지가 하지 말랬지 넌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에 맞이하는 내 자식이야 같은 피 같은 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내 기꺼이 몸속의 피를 다 뽑아내고 새로 갈아 넣어마 그래서 네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말이야 진호야 이 아버지한테 너만큼 중요한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 이 아버지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전처로 인한 상처 때문에 우린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우리 부자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는 같은 대학의 대학원 가정까지 마친 후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취업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은 제게 무려 큰절을 하더군요 아이고 이놈아 갑자기 웬 저리야 제가 그 긴 공부를 끝내고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아버지 덕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키워주신 은혜 이젠 천천히 갚아나가며 살겠습니다 그 피덩이었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후 아들은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제게 가져다 주더군요 이젠 택시 운전도 그만두고 여유를 즐기며 사시라면서요 하지만 이 젊은 나이의 일을 그만둘 생각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쓸 생각도 없던 전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결혼할 때 돌려주려고요 또한 그 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제 노후자금도 열심히 저축해두었죠 아들을 다 키워놓은 제가 이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늙어서 제가 짐이 되지 않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 언제부턴가 달고 살던 고혈압과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급작스럽게 요로감염을 겪게 됐죠 그리고 그 일은 제게 급성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연계에 일으켰어요 갑작스러운 고혈과 피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전 의사에게 급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히 입원해 투석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던 아들은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도 못했었죠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신장이 너무 크게 손상되어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전 퇴원한 후로도 투석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성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지 5개월 뒤 저는 결국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어요 고작 나이 62의 말이죠 당시 전 이미 상태가 심각해져 심한 부종과 피로 간혹 찾아오는 호흡곤란과 심혈관 합병증에 대한 위험 등으로 다시 입원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제게 신장을 공여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안 된다 난 그냥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거야 그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 줄 알고요 아버지 지금 사태 심각성을 보세요 아무리 투석을 받는다고 한들 만에 하나 합병증이 크게 생기기라도 하면요 뭔가 투석에 문제라도 생긴다면요 아버지 살릴 방법이 뻔히 있는데 저더러 손 놓고 아버지를 이렇게 놔둘 작정이세요? 이눔아 그러다가 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쩌냐 어? 난 그래도 예순애를 넘게 살았고 넌 아직 서른여섯밖에 안 된 한창 때야 그런 니 건강과 내 건강을 어떻게 저울질하겠니? 난 절대로 싫다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의 말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언제 공여자가 나타날 줄 알고 이러냐는 아들의 울음 섞인 애원에도 절대 꿈쩍하지 않았죠 아들의 마음이 알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의 몸에 해를 가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혼자 있을 때 그 편지를 읽어본 전 이내 얼굴이 눈물로 범벅대고 말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진호 아버지는 늘 제가 아버지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때도 제 1순위인 아버지일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기 친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수두룩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버지 상처 그 자체였을 절 거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사가지 말아주세요 부디 아버지가 아닌 절 위해서라도 이젠 뜻을 굽히고 제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어머니도 없는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발 잃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에겐 제가 전부였듯 제게도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살아달라는 말보다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는 말이 제 신금을 울리더군요 그 말에선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전처로 인해 아들이 입은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고집을 꺾고 아들에게 신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이식 적합 여부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식 수술이 무사히 끝난 뒤 아들은 저보다도 먼저 엉엉 울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살아주셔서 어려운 결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결정을 번복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버지는 정말 모르실 거예요 고마워도 내가 네 몇 뱀 고마운데 왜 네가 고맙다고 하니 이 착한 녀석아 나야말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네가 새로 선물해준 고마운 인생 내 절대 허투루 쓰지 않으마 네 건강을 담보삼아 이렇게 생을 연명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전 아들로 인해 새 인생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우린 둘 다 무사히 몸을 회복했고 저는 다시 택시 운전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이후 전 아들에게 받은 삶을 감사히 여기며 생전해보지 않던 고아원이나 연탄봉사 등을 나가고 소액이나마 기부도 하며 살아갔죠 아들에게도 물론 좋은 부모로서 살아갔지만 아들이 연명해준 소중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선행과 아들의 착한 마음씨가 돌아왔던 걸까요? 제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 뒤 아들은 정말 착한 며느리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앞으로 절 딸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고 남의 집 귀한 여식을 어떻게 딸이라고 생각하나 어려운 며느리다 생각하고 귀하게 대할 테니까 그저 우리 진호랑만 오순도순 잘 살아다오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앞으로 제가 엄청 자주 찾아올 거니까 각오하세요 아버님 아들과 다른 대기업을 다니던 며느린 아들의 대학 동기였다더군요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진 아들도 아들의 주변 지인들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죠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제게 신장이식을 해준 지 몇 달 뒤 모임으로 인해 재회를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눈이 맞은 두 아이는 1년이 넘는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난 거죠 오빠만 둘이라던 며느린 성격이 어찌나 살갑고 사랑스럽던지 딸이 없던 전 며느리만 보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저기 저 앞에 아파트 단지 아시죠? 거기 얻었어요 뭐? 시댁은 뭘수록 좋다는 말도 모르냐? 넌 좋을 수 있어도 시형이 불편해 아버님 신혼집 제가 거기로 어쩌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엄청 자주 찾아뵐 거라고요 아버님 아버님이 진호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남다른 존재인지 저 대학생 시절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아버님이 앞으로도 외롭지 않으시도록 저도 진호를 도와서 정말 좋은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도 며느리 오빠들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이 제게 줬던 용돈을 모아뒀던 목돈에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 아들에게 건네줬어요 집값에 보태라면서요 그랬더니 이 애들이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파트에 얻었지 뭡니까 같이 사는 건 제가 불편해하니 이렇게라도 근처에 살며 자주 절 찾아뵙고 싶다며 말입니다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이제 혼자 살아갈 생각에 외로움이 사무쳤던지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는 결혼을 했고 우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트도 안 하는지 주말마다 문턱이 닳도록 저희 집을 드나드는 아들 내외 때문에 저는 외롭거나 심심할 틈도 없었죠 물론 매주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끔은 제가 오지 말라고 진저리를 칠 정도로요 나도 내 스케줄이 있다 이 녀석들아 나 이번 주말엔 저번에 등록한 등사모임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내일은 오지 말고 제발 둘이서 데이트 좀 해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답니까 들어보니 저희 아들도 자신의 처가에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일 뿐이었죠 그런데 두 아이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주말 우리에겐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그날 우린 다 같이 외식을 하고 과일을 먹기 위해 두 아이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누군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릴 먼저 알아보고 소리친 건 그 사람이었어요 이 여보 잘 지냈어? 나야 진호 엄마 세상에 설마 네가 우리 진호니? 진호야 보고 싶었어 엄마야 이 엄마 알아보겠어? 그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 저와 아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 저와 이혼을 했던 전처였거든요 나이가 63이 된 전처의 얼굴에는 세월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물을 글썽이고 있음에도 이기심이 감춰지지 않던 눈빛은 그대로더군요 그 여자는 냉큼 아들에게 달려가 두 팔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진호 맞네, 맞아 어쩜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니 진호야, 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있지,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다 그 긴 세월 해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은 여자가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당장 안 떨어져? 그 돈만 타던 새 남편은 어쩌고 왜 여길 찾아왔어? 여기는 어떻게 찾았어?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전 그 여자를 냉큼 아들에게서 떼어냈어요 그러자 전처는 다시 악어의 눈물을 글썽이며 절 보더니 대뜸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식 집 찾는 거야 쉽지 그리고 나 이혼당했어 그 나쁜 놈이 처음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척 하더니만 나중엔 손찌검을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전처랑도 그래서 이혼을 했던 놈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들어보니 전처와 재혼한 놈은 돈만 많지 인성은 아주 개차반이었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처는 그놈의 돈이 좋아서 그 손찌검을 참으며 애까지 둘이나 낳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4년 전 그놈이 대놓고 바람피운 사실을 떠벌리며 전처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그놈 그 짓거리들을 왜 참아줬는데 그놈보다 꼭 더 오래 살아서 그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 그 자식이란 것들은 돈 많은 지들 아빠 편 만들면서 나랑은 연락을 아예 딱 끊어버리더라고 전처는 그놈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긴 했지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야무지게 챙겼다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젊은 술집 제비놈에게 물려버린 겁니다 전처는 그놈이 꼬득인 투자사기에 천천히 휘말려 4년 사이에 그 많던 돈을 전부 날리게 됐다네요 뒤늦게 도망간 그놈을 신고하긴 했지만 여태 그놈은 잡지 못한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혼당하고 가진 돈도 다 날렸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진호를 찾아왔다 이거야 아쉽다기보다 그냥 이 나이에 단감방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는 게 힘들어서 찾아온 거야 남들은 이 나이 되면 슬슬 자식들 효도받고 편안하게 산다는데 내 인생은 꼬여도 너무 꼬였어 진호야 너 결혼했다며 왜 엄마나 안 불렀어 어? 진호야 이제라도 엄마가 너랑 같이 살면서 엄마 노릇 해주고 싶어 저 니가 내 며느리니? 아휴 예쁘기도 해라 감히 어디서 엄마 소리가 나와 그리고 우리 며느리한테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아 젊었을 땐 자기 자식을 고원에 갖다 버린다느니 어쩌냐 하면서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돈 없고 쓸쓸해지니까 이제 와서 어디서 엄마 타령을 해?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부모 대접받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썩 사라져 저는 그 귀가 찬 인간을 마구 떠밀려 쫓아내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끝까지 불쌍한 척을 하며 저를 피해 아들에게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며느린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던 저를 감싸 안으며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전처를 냉정하게 쫓아낸 건 아들이었어요 이건 놔요 더러우니까 더러워? 아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안 아버지에게 용서 한 번 빌지 않았던 날 그리고 날 버리겠다고 선언했던 그날부터 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부모는 친자식도 아닌 날 눈물로 키워준 내 아버지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았어요? 또 한 번 나타났다간 엄마고 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겁니다 진호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은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지금 욕짓거리를 알려주지 않는 건 순전히 내 아내랑 아버지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고 안 가요? 지금 바로 전화할까요? 아들은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으로 전철을 노려봤습니다 어찌나 눈빛이 사납던지 보는 저와 며느리까지 침을 꼴깍 삼키게 만들었죠 결국 겁에 질린 전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제야 전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꼭 감싸주었는데 아들은 오히려 절 안아주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전 괜찮아요 아버지 전 더 이상 저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야말로 많이 놀라셨죠 그게 바로 한 달 전 일입니다 다행히 그 뒤로 전천 우릴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뭐 찾아와도 어차피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잘 깨달은 거겠죠 지금 저와 아들은 그 여자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셈 친체 다시 전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일이 아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은 여태까지와 같이 그 아픔을 씩씩하게 잘 디뎌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앞으로도 쭉 제가 함께 있을 테고 무엇보다 이제 아들의 곁엔 며느리라는 세상 든든한 아군도 함께일 테니까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며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기만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괘심죄까지 더해 엇보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